과거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던 엠폭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국내 환자들과 달리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되며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아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피부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 A씨. 사흘 뒤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보건소에 신고됐고 질병청 검사 결과 어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3개월 내 해외 여행 이력이 없어 해외 유입이나 의료기관 전파였던 다른 국내 확진자들과 달리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자로 추정됩니다. A씨가 3월 말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지역사회의 다수의 접촉자 존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다섯 번째 확진자와 관계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숨은 확진자 우려도 나옵니다. 질병청은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인데 확인된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A씨 정보는 비공개 방침입니다. 엠폭스 치료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첫 환자를 시작으로 입원까지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엠폭스 증상으로는 수포성 발진이나 급성 발열, 두통과 근육통 등이 꼽힙니다. 대부분이 아주 밀접한 접촉, 피부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성접촉이라든지 이런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 발생 국가를 방문했거나 의심 증상 등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